소세지 반찬도 퍽 특별했던 그 시절 지금도 진주엠은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28년 전통 진주엠의 맛입니다 진주엠 사랑해 사랑해 와 이럴 수가 과연 코니카 추억은 영원히 칼라는 생생하게 코니카 코니카 김왕씨는 자유 캐주얼 쇼지로도 좋다 정장 구도로도 좋다 김왕씨 코롱 김왕씨 언젠가 기후범할 거야 언젠가 기후범할 거야 언젠가 기후범할 거야 언젠가 상쾌한 맘 난 느껴요 기침엔 브런덱이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집에 기침하는 사람 있죠? 애들 기침에도 브런덱이에요 이 집도? 꽃그림 기침약 맞지? 우리 집이잖아 꽃그림 기침약 브런덱 추석선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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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푸짐해야죠? 생활에 보탬이 돼야죠 푸짐합니다 실속있습니다 그럼 리더선물세트네요? 리더선물세트네요? 요거 좀 따져봐도? 역시 리더선물세트입니다 수은이 각기색선물을 안기고 싶다 미로 가을매이 날 보고 순수하다고? 내가? 지지순 그럼 순이니까 순수 피부 아무래 지지순 순에서 좋아요 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트레드클럽은 유행을 초월한다 트레드클럽 인테리어 전문가 파란들의 판질은 수입가구와도 다릅니다 파란들로 꾸며보세요 파란들은 달라요 자연은 언제 만나도 여유가 느껴지죠 편한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도한 그렇습니다 자연의 편안함이 담긴 골프에요 파란들로 바꿀 수입가구와도 늘어난 supporters 닿 Games 슈퍼볼 모닝 1번으로 수출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놀고 마시죠 근데 넌 아 새 펜퍼스로 해야겠구나 보송보송 포켓이 좋아져 많은 오줌도 새지 않게 흡수해주거든 뽀송뽀송 펜퍼스 생글생글 펜퍼스 화끈한 남자가 출출할게 맵고 시원한 맵시면 아 매워라 매워 아 시원하다 맵시면 맵고 시원합니다 발딱 맵시면 잠깐 세개 더 먹겠습니다 발진 고성능시대 아트라스 배터리 고성능시대의 정당파워 힘의 배터리 아트라스 지금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한국 화장품이 탄생시키는 여자의 예술 르비아 지금 나타납니다 르비아 세계 도전한다 주단아 셀렉션 색을 선택한다 세계 완성 주단아 안 예쁘지? 이들이 뭐야? 보렁이 왜? 잘 먹고 잘 크니까 매일매일 크는 아기 미드락비타 자 누나도 미드락비타 너도? 미드락비타 한미약품 기침 가래에 좋은 약 없을까? 암브로콜이 있잖아요 아 그렇지 어른은 휴대여 암브로콜 어린이는 병 우리집 기침 가래에 어여 가서 남편들 속 풀어줘이 방부절에 사용하지 않은 한일식품 여보 나 감기 걸렸어 화이트뱅 있잖아요 응? 화이트뱅 목감기 몸살 감기 바로 이거네요 화이트뱅 삐삐가 그려진 시럽도 있어요 옛날에 삐삐가 밖에서만 놀다가 감기에 걸렸는데 화이트뱅 시럽을 먹고 나왔대요 열나고 기침할 때 화이트뱅 시럽 엄마 삐삐가 나지 화이트뱅 시럽 오늘은 액체 감기에 대해서 12시간 가는 지속성 종합 감기학입니다 에스탕 먹으면 감기에 좋습니다 알아둬요 알아둬요 에스탕 감기학 해동 SSG학 감기는 에스탕으로 해결하세요 새로운 껌 유카리스 깨끗하고 시원한 무설탕 껌 깨끗하단 겁니까 시원하단 겁니까 모아 모았어 유카리스 껌 대태껌 유카리스 여보 여기 꺼 안 꺼 고향만두 여기야 두 봉친 더 가져가야지 어머 욕심도 많으셔 이래도 며칠 못 가요 에이 아빠 할 거 없이 모두 고향만두니까요 살짝 찐 것도 찐 것도 고향 맛있거든요 미누 그럼요 만두는 뭐니뭐니 해도 고향만두 고향만두다 이거죠 대태 냉동 고향만두 대태 냉동식품 아저씨 과일촌 오복사 파살포 불러드릴까요 그야 착하면 오렌지지 아저씨 과일촌 오복사 파살포 불러드려요 사이좋게 복숭아 하나 사과 하나 과일촌 아저씨 자 오복사 파살포 캔이요 팩이요 입맛대로 고르시죠 차오지간 과일촌입니다 맛있는 과일주스 패키 과일촌 과일촌 패키 새로 나왔어요 아 자유나 먹자 자유시간 이가 오는 날은 길을 걸어요 가슴 깊이 적셔주는 하얀 빛속을 고운 비가 오는 날은 그대 생각나네 초록인 신선함이 빨간빛 달콤함이 프레쉬 우리는 모두가 알고 오늘 라이즈그랩 프레쉬 프레쉬 나는요 정말 멋쟁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꼬마 신선 나는요 정말 예쁘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꼬마 승냥 해피알 해피알 나는 참 행복해요 다양한 디자인 그 느낌이 편한 해피워크로 오세요 우리의 큰 명절 한가위 한가위 정이 깊어갑니다 현대의 정성이 돋보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한가위 선물 전문 매장과 편리한 통신 판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곱게 쌓이는 올해도 선물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대백화점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다 훌쩍 눈물인가 콧물인가 애피 하 이것은 감기 신호카 콧물 코막힘 재채기엔 신호카 신호카가 잘 들어요 던데 약품 엑셀팬 탄생 차값 저렴하고 자동차 세에도 7천원 정도죠 업무도 보고 짐도 싣고 좋습니다 엑셀팬 현대의 본격 4륜구동 승용차 엘로퍼 안전하고 강력한 주행성 본격과 기능이 조화된 다목적 승용차 현대 엘로퍼 아 아기 오리를 찾고 있나봐요 엄마 목소리다 빨리 가자 화분 감소 IC 회로 현대 아트폰 엄마 목소리인데 고감도 무선 전화기 현대 아트폰 이 몸에 무슨 기침이냐고요 뭐 감기가 몸 따지나요 홀씨 어머 어머 괜찮네요 은하 제약 잊을 수 없는 만남 그 이름 힙호